이번 키워드 키맨입니다. 키맨 많이 듣는 얘기죠.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김만배 유동규의 1억 줄 테니 증언 잘해달라 라고 회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쌍다운 표가 붙었죠.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이 어제 뭐가 있었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보석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이 얘기하기를 김만배는 유동규한테 지금 증언 잘해달라고 1억 줄게 라고 회유를 하기도 했었다고 했는데 언제 했느냐. 작년 12월 1월 두 번을 했다고 합니다. 밑줄 지금 큰 거 같이 볼까요. 작년 12월 초에 재판 중에 점심시간에 김만배 씨가 자기 휴대전화 번호를 유 씨 손바닥에 적어서 줬다라는 겁니다. 본인 손바닥에 적어서 유 씨한테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가 되니까 의왕에 있는 저수지에서 우리 만나자 라고 얘기한 걸 유동규 씨가 일단 거부해서 안 만났는데 그 다음에 올해 1월 다시 재개된 재판, 석방 이후에 뭔가 자해 시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중단이 됐다가 1월에 재개된 재판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때 재판이 끝나고 김만배 씨가 전화로 너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1억을 주겠다. 법정에서 증언을 좀 잘해달라고 했는데 유동규 씨가 거절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들 유동규 전본부장이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보석심사에 이 얘기만 또 나온 건 아닙니다. 다음 기사까지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곽상도 아들의 증언 연습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도 사실 중요한 증인이죠. 증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언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연습을 시킨 정황도 있다라는 게 검찰의 얘기입니다.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검찰의 얘기입니다. 검찰이 이 얘기를 어제 보석심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 변호사님 이게 1억 줄 테니 증언 잘해주세요라고 회유했다는 거 이것도 사실이면 죄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조금 전에는 그건 검찰의 주장이라고 했지만 그건 단순히 검찰의 주장이 아니죠. 검찰이 왜 그걸 얘기했겠습니까? 결국 유동규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에 쓰인 창고인 진술 조서에 유동규 씨의 진술이 증거로 법정에 제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검찰의 일방적인 장문 내지는 주장이 아니고 이미 증거로서 법정에 제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그 보석 절차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구속된 이후에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나 이거 벌써 다 자백했어. 이거 다 내 책임이야. 최우양 그리고 옆에 있는 이성문 왜 구속해놔. 내가 다 내 책임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백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풀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사건뿐만 아니고 다른 사건에도 핵심적인 증인들한테 계속 돈으로 회유하고 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학교 출신 법조인입니다. 그런데 법조인이면서 자기가 구속되는 피의자인데 관련된 사람한테 이게 위증을 교사를 하면서 연습까지 했다.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다른 사건의 어떤 증거를 오염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은 것이고 나아가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주의료인데요. 사실 김만배 씨는 어떻겠죠. 지난 재판에서 석방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법원으로서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다른 증거에 대한 증거인멸 내지 교사 우려. 나아가서 도주의료가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하고 증거를 입증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석방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조현상 변호사님. 지금 이게 검찰의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동규 씨가 자기 손바닥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었다는 등 어디서 만나자고 전화를 했다는 등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이 시점은 유동규 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난 다음입니다. 사실상 김만배 씨와는 이미 척을 두게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휴대전화번호를 손바닥에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진술로만 한다?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조차 녹취조차 하지 않았다? 저는 그 모든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어떻게든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화가 왔다면 저는 분명히 그걸 녹음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녹음 파일이 존재하겠죠. 그걸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유동규 씨의 진술이 아니라 물적 증거가 생기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기사만 봤을 때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유동규 씨의 말뿐이다. 유동규 씨의 진술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모든 게 지금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말뿐인 주장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이 보도에 나온 검찰의 이런 주장들을 좀 보면 굉장히 김만배 씨가 적극적으로 뭔가 움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만배 씨 최근 모습 저희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고 오시죠. 김만배 씨. 김만배 씨. 양치 손을 마세요. 양치 손을 마세요. 김만배 씨. 50억 글러블 로비 목적으로 융립하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 측에 보낼 수 있습니까? 김만배 씨. 검찰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셨을까요? 검찰 주장 중에 무리하다 생각되는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연전히 범죄수익은 이익에 대해서는 부인하십니까? 이재명 측한테 돌아간 도움은 없으셨습니까? 두 번째 구속 갈림길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김만배 씨의 모습을 보면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질문은 얘기를 안 하고 모티에서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1억을 줄게 회유를 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주장인 건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권지웅 위원님. 김만배 씨가 믿는 또 다른 구속은 결국 돈이다. 만약에 입을 안 열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서 살게 된다고 해도 버티고 나오면 돈은 남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아닐까라는 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초기부터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면 남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김만배 씨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건 재산이라도 지키는 것 아니겠냐. 그런 의혹은 임의부터 있었고. 어쨌건 지금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앞서 이야기 나오지 않았던 것 중에 곽상도 의원과도 되게 구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냥 일하던 직원이 퇴직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퇴직했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두고 어떤 말을 하든 나중에 법정에서 정리하면 될 일을 뭐 어떤 연습을 시켰다.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거. 뭔가 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당연히 곽상도 전 의원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는 단지 유동규 본부장과 김만배 씨의 관계뿐만 아니라 박상도 의원과의 관계 역시도 되게 부정한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러 측면으로 다각도로 볼 면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단지 유동규 본부장과 김만배 씨의 관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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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는